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쇼츠 영상에서 사진 삽입하는 게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요. 한번 사진 삽입하는 방법 천천히 해볼게요. 영상에서 스티커예요. 스티커가 안 보이시면 여기 화살표를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옆으로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스티커가 있죠. 스티커를 누르시면 한 번 더 스티커가 나와요. 이 스티커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 가지 다양한 스티커가 나오죠. 그림 보이시나요? 그림을 누르세요. 그림에서 여기 플러스, 플러스를 누르세요. 그럼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오죠. 그럼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삽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뜹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을 때는 사진 확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꽃이 이쁩니다 하고서는 이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더 보시는 분들이 더 선명하게 크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 사진 삽입하는 법 한 번 봤고요. 이 사진 삽입하는 거 길이는 여기 하얀 부분 보이시나요? 이 하얀 부분을 뒤로 앞으로 짧게. 이렇게 하면 길이의 영상의 한 1초 정도 짧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길게 하면은 영상이 길게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짧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렇게 하면 금방 1, 2초만에 없어지고요. 길이를 5초를 하면 이렇게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길게 선택을 하면 영상에서 길게 사진이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사진 삽입하는 법 한 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